다음 소식도 좀 씁쓸해라는 내용이죠. 네, 다음 소식입니다. 이석중으로 구토하는 며느리에게 꾀병이 아니냐며 집안일을 시킨 시어머니의 사연에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.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다는 A 씨, 억울한 사연을 인터넷에 호소했습니다. 주말에 시댁에 다 같이 모여서 술자리가 이어졌지만 술을 좋아하지 않는 A 씨는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데요. 다음 날 시어머니가 술상을 치우자면서 A 씨를 깨우고 팔을 잡아 끌자 일어나려던 A 씨는 어지럼증을 느끼며 구역질을 했습니다.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어제 술도 안 마셨는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웃으면서 제차 A 씨를 끌어당겼는데요. 119를 불러달라는 A 씨의 요구에도 시어머니는 사과를 요구하며 꾀병 아니냐고 다그쳤고 여기에 남편까지 합세에 거들었다고 합니다. 극심한 어지럼증으로 침대에 구토하며 스스로 119에 신고한 A 씨.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이석증 진단을 받았습니다. 현재 A 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 상태라고 하는데요. 누리꾼들은 이석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아들, 딸은 놔두고 며느리만 깨워서 시키네라며 이혼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. 이석증으로 잘못하다가 넘어지면 큰일 날 수 있는데 정말 너무했습니다. 이석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석증에 몇 가지를 보는 거고